몸배배들 날베 몸배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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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더운 날씨에 고생하니까 몸배배들이 제가 그걸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키고 싶어서 인형탈 쓰고 더 가까이 가려고요. 그럼 일단 가볼까요? 가서 수풍을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들어보기 전에 몸배배들의 심장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가 미간이 좀 넓어가지고 시야가 잘 안 보여요. 어떤 모습을 할 때 굉장히 궁금한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형태 맘에 질렀어요. 바깥 상황을 잠깐 갔다 왔는데 15분명도 있었는데 지금 온몸에 땀이 땀을 범벅이 됐어요. 얼마나 동변애들이 지금 밖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느껴져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에 에어폰 하나 없이 손부채, 저희 거 부채로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형 오빠 아니야? 형 오빠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인형탈도 잘생겼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쯤 오빠. 미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시야가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여기만 보고 여기랑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길을 못 찾겠다고. 그런 날씨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는 게 저희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감사하고 저희 오늘 홈페이지 보러 와주신 분들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까이서 얼굴 볼 수 있어가지고 악수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막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면 찍으려고 막 했었는데 조금이나마 기다리는 데 더 재미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월요일에 준비를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해보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이따 봐요. 열심히 할게요. 인위에 지 že이 좀 받는 데